아, 이쁘다 우리 딸 출근해야지 아이고, 박수란 씨 세연이만 보면 좋아서 얼굴에 한바꿋이 피네요 네 엄마, 오늘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 점주품 평회라고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디자인들로 옷을 만들어서 평가 받는 날이야 꼭 잘하고 올게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을 거다 은회장님도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응원해 주실 거고 홍세연 화이팅! 다녀올게 화이팅 어서 나가 아, 왜 그러세요? 아, 잠깐만 아이고! 아이고 자, 이거 아이고, 세상... 아, 저 세연아! 우리 딸 중요한 날이잖아 아, 그래도... 저번에도 커피 났어요 안 아파요, 괜찮아요 아... 이게... 아이, 커피가 났으면 진작에 맛을 마셨어야죠 저기요, 오늘 저랑 병원에 같이 가요, 응? 아이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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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디션 어때요? 모두 체크된 거죠? 완전 펄펙트죠 옷걸이까지 깔맞춤 했으니까 걱정 말아요 펄펙트라도 뭐 하나 빠진 거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해 주세요 네, 확인 다시 하겠습니다 음... 그럼 사라씨랑 차수씨는 대회인시 가서 임원들 맞이할 준비하고 있고요 나는 전략 프레젠테이션 내용 최종 확인하고 그리로 넘어갈게요 넷! 그래요? 네 가요, 선생님 chapload 여러분, 그래도 끄고 열심히 정리하니까 오늘 저녁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누구 millía 왜냐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